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?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올림픽 9회 연속 진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. 알죠? 2020 도쿄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아닙니까? 대표 선수들이 잘 뛰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요.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 응원이 중요한 허재 허재? 중요? 허재! 축구를 사랑하고 뭉찬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. 2020 도쿄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대한민국 대 중국 1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JTBC와 JTBC3 채널에서 중계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가자 올림픽으로 가자 대한민국!